옷이 비슷해요 아 일부러 맞춘거야 아 그런거야? 그럼요 나는 맞췄지 아 몰랐어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렇게 됐구나 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뭐 저희는 아 형 개인 인사를 안 하셨대요 아 저 아 여러분 해볼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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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노래하는 폴킹입니다 반갑습니다 폴킹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오 뒤냝장 부끄러움은 나의 몫인가 자 인이어를 일단 껴볼까요? 그럴까요? 제이 혹시 말씀하세요 혹시 물 좀 마실 수 있을까요? 아 목이 자꾸 타들어가지고 아 아니 긴장을 안 할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렇게 많이 계시니까 되게 강혹스럽고 저는 제가 생각했던 어떤 버스킹의 모습은 이렇게 와서 사람도 끌어모으고 이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왔는데 주셨어 너 마셔 마셔 저 지금 너무 떨리고 민망하고 어색하고 그래서 잘생겼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가 왔었다고 하더라구요 날씨요정 때문에 비가 안와요 날씨요정 때문에? 제가요? 금시초분인데 감사합니다 요정이 아 네 아 아 아 아 아 제 인히어에서 마이크 소리 많이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? 아 아 아 아 여러분 그리고 저희 공학소년단 저희 공학소년단이 그 인스타그램이 있어요 200그램이 있는데 혹시 지금 핸드폰 다들 가지고 계시죠? 네 어서 들어가서 팔로우 안하고 뭐하세요? 다 했어요 다 하셨어요? 다 하셨어요? 네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구경하러 와주세요 아